아주 나이스 그래서 나가면 이제 형 팬이 살 때 막아줘봐 아 성화야 나 누구누구 아이돌 코스트 갔다 왔어 너 그건 괜찮다에서 난 갔다왔어 근데 두시간받는거 봤는데 너무 좋더라 찬찬 이리와 네? 나 일로 와 일로와 이 영상은 70대가 있어요. 사진 촬영 있고요.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science 때가 있어요. 감동을 받아서 주세요. 누군가요? 왜? 아 어떡해.